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어디서 구입할까 고민되시죠? 태모 쇼핑몰에서 90%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모 쇼핑몰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영상 아래 상세 설명 더보기 클릭, 태모 앱 다운로드 바로 가기를 클릭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규 앱 사용자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15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사용자라면 결제 시 추천인 코드를 적용하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모 쇼핑몰에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드론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새로운 K6 쿼드콥터 UAV 드론입니다. K6에는 트리플 HD 카메라, 공중 및 지상 장애물을 모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360도 장애물 회피 시스템이 탑재되어 비행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촬영 각도를 제공하는 3개의 카메라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고해상도 픽셀과 조절 가능한 렌즈를 결합하여 풍경과 일상적인 순간 모두 섬세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변경하거나 모바일 폰으로 드론을 제어하려면 K6을 사용하면 조작이 매우 쉽습니다. 한 번 클릭으로 시작하고 한 번 클릭으로 착륙하는 기능도 있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S116 맥스 브러시리스 광학 흐름 원격 제어 드론입니다.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 지능형 적외선 360도, 사방면 장애물 회피, 광학 흐름, ESC HD 카메라 앞으로, 뒤로, 좌회전, 우회전 위, 아래, 측면 비행 원키 이륙, 원키 랜딩 기능을 갖추었으며 헤드리스 모드, 속도 조정 가능, 와이파이 전송, 50배 줌, 제스처 사진, 제스처 MV 촬영, 모션 센서, 추적 비행이 특징입니다. 핸드폰 앱으로 작동 조절하고 구매 시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있어 취향에 맞는 드론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HD 항공 촬영 카메라 3개 장착된 C10 드론입니다. 와이파이 5G 무선 통신 기술로 핸드폰과 연결 원격 제어 조작하며 실시간 이미지, 데이터 전송, 듀얼 카메라 장착 비디오 캡처 해상도 720px 제스처 촬영 가능합니다. 360도 장애물 회피 기능, LED 라이트, 원키 이륙 착륙, 50배 줌 카메라, 궤도 비행, 원키 원점 회귀, 헤드리스 모드 기능으로 초보자도 안전하게 드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3가지가 있고 배송까지는 9일 이상 소요됩니다. 상품 구매평을 보면 좋은 내용이 많고 한국에서도 많이 구매평을 달아 배송에는 문제 없는 듯합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288 프로 고화질 듀얼 카메라 장착 드론입니다. 와이파이 핸드폰 연결 조작, 듀얼 배터리, 원키리턴, 광학 흐름을 갖춘 드론으로 초보자도 쉽게 조작 가능한 드론입니다. 접이식으로 이동도 편리하고 헤드리스 기능으로 360도 촬영 가능하고 라이트 기능, 드론 구입 시 배터리가 2개로 장시간 작동 가능하고 보관백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드론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드론 제품의 구성이 완벽하여 초보자가 구매하여 사용하기에 추천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9일 이내 배송 완료 보장하고 배송 중 상품 파손 시 환불을 보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미니 D6 에어드론이며 540도 지능형 장애물 회피 기능을 갖춘 드론입니다. 드론을 접을 수 있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쉽습니다. 드론은 일정한 고도 유지 모드 기능, 적외선 오면, 감지 장애물 회피, 광학 흐름, 이중 렌즈 포지셔닝 및 안정적인 비행 가능합니다. 원클릭 회피 기능, 와이파이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애플리케이션 및 APK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으며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 사진, 동영상을 찍고 실시간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비행 경로를 그리면 드론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합니다. LED 조명은 특히 어둠 속에서 멋진 비행을 만듭니다. 이 제품은 288 고화실 접이식 드론으로 이전 소개한 288 프로와 초보자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드론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시 HD급 픽셀이며 듀얼 카메라 장착 안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 가능합니다. 핸드폰 화면에 궤적을 그리면 궤적 따라 이동 가능하고 360도 장애물 회피 기능, 스피드 조절 가능, 원키 이륙 및 착륙, 리턴 홈키가 있고 핸드폰 앱 컨트롤러도 가능하여 초보자들에게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야간 라이트의 HD급 이미지 전송이 장점이고 이동 보관 100이 있어 장거리 이동에도 제품 손상될 염려 없습니다. 15일 배송 지연 시 태무에서 5,300원 크레딧 제공하고 9일 이내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드론 처음 구입하는 초보자에게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99 프로 드론으로 HD 듀얼 카메라 와이파이 FPV 고도 유지 및 초보자를 위한 추가 원격 제어 드론입니다. 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여행에 적합한 제품이며 쉬운 컨트롤과 앞과 옆면 적외선 감지로 장애물 회피할 수 있으면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핸드폰 앱의 연결 핸드폰 기울기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손 제스처로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이 가능고 핸드폰 앱의 좌표점을 찍으면 좌표 따라 이동 일정 고도를 유지 영상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는 다른 드론에 비해 배터리 2개 제공 추천인 링크로 구매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매 시 배송은 9일 이내 받을 수 있으며 태무에서 배송 보장하고 배송 불가시 보상 조치되는 작고 강력한 제품로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은 HD 카메라 장착된 299 원격 제어 드론입니다. 원키 26 및 착륙, 일정 고도 높이 유지, 안정적인 호버링, 원키 360도 스턴트 롤링, 사축 항공기, 입문자용 접이식 드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99 PRO 드론 재원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이중 카메라 장착된 T6 드론입니다. 원키 26 및 착륙, 540도 지능형 장애물 회피, 제스처 인식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지능형 호버링, 접이식 쿼드콥터입니다. 비디오 캡처 해상도는 480 픽셀이며 SD 듀얼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뷰티 필터 장착, 핸드폰에서 컨트롤 원키로 회피, 강력한 파워모터 장착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드론은 작지만 기능을 여러가지 갖추고 있어 핸드폰 앱에서 원키로 작동이 쉬운 드론입니다. 드론 구매 시 색상은 드론의 줄무늬로 구분 노란색, 녹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9일 이내 배송을 보장하고 있고 배송이 제때 도착하지 않을 경우 태무에서 보장 공약하는 제품입니다. 이상 드론을 소개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드론의 피아로, 프로가 붙으면 드론이 작은 드론일 수 있습니다. 드론을 구입 처음에 작동할 때 주의할 점은 집 같은 작은 공간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동하다 물건, 벽면에 부딪히면 드론 날개가 파손될 수 있어 처음에는 꼭 야외에서 작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드론 소개 영상 만족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